최근 호주에서 할머니가 자신의 핸드백을 빼서 도주하는 강도의 뒤를 쫓아가 프로 레슬링 기술인 헤드록을 구사한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도망치는 강도를 있는 힘껏 쫓아간 할머니, 이어 강도의 옷을 붙잡고 넘어뜨립니다. 그리고는 헤드록 기술을 구사하며 강도를 제압하려 합니다. 이에 놀란 강도, 할머니와 몸싸움 끝에 뺏었던 핸드백마저 놓치고 주차됐던 차량에 서둘러 탑승해 도주합니다. 할머니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내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전했습니다.